그 바쁘지, 슬프트 미지는데 그냥, 그냥 주문가도 버스 버스 차로 타고 너무 진짜 딱 같더라 성무원 잘못 다니고 내달로 타니고 버스기사 닮으시네 야, 그러니까 야, 황홍닉스 저기 정말 뜨겁구나 한국 사람들도 오셨고 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복원을 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황홍닉스에 황홍닉스에 점을 다시 한 번 여쭙시다니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천이 더 좋지 않아 고맙고 고맙고 아니, 저기 뭐야 말 나오고, 나도 이어서 네, 말 좀. 태경 형님이 나는 이제 요새와서 아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자두가 잘 유명한 곳이 김천 가거든요, 김천 김천 자두를 우리 모임을 위해서 식당 보여주셨어요 맛있는 것만 골라서 일단 산속에 가서 먹으려고 식당 살려줘서 식당 내야 되고 진짜 태경 형 태경 형님 안 계시지만 박수 한 번 어제 와가지고 박수 해가지고 태경 형님 대단하십니다 박수 제가 다음 휴가 때는 김천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에 제가 찌대고 와야겠어요 금천에 흐하핳하핳하핳하핳 그람 지나가게